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.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.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.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제를 두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. 오늘처럼 이렇게 세계화되어가는 세상, 국가 간의 난로 연결망이 높아지는 시대를 보고 정말 암울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시고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밝은 면을 보시는 분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향후 10년 정도의 세상을 대단히 역동적이고 흥미진지한 시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. 그것은 국제 간의 교육이 점점 더 분화되고 또 전문화의 이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제 문제는 개인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양이 크게 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직장생활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걸맞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. 물론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인가 이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그것은 바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죠. 어떤 직업을 선택하되 그 직업이 앞으로 얼마만큼 전망이 밝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또 직업식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모두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.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직업식에 종사하시는 간에 고객에게 얼마만큼 좋은 가치, 좀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상당 부분 좌우될 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, 다시 말하면 그것을 곧 바로 개인의 경쟁력이다 이런 용어로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교육과 삶을 통해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마주쳤을 때 저는 우선 권하고 싶은 것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아주 재미난 사례를 가끔 젊은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. 그것은 1990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부분들이 막을 내릴 때 그 당시 세계 시장에서는 약 30억 정도의 인구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것은 전 세계 시장의 플러스 30억, 다시 이야기하면 6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경제구조로 바뀐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좀 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루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열심히 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전제조건은 항상 계획을 세우는 그런 습관이죠.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떤 분야에 투입하고 또 그 결과를 우리가 측정도 하고 그 측정된 결과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주춧돌을 마치 깔듯이 할 수가 있다면 어떤 미래든 우리는 그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어떻든 흥미진지하고 역동적인 시대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개인의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나라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너무나 한정적이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분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시대라고 봅니다. 여러분 모두의 그런 건성하심을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